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료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유종의 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여기서 화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덮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원재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와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진노와 조주를 다 덮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보고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항상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참된 누림이고 축복입니다 모든 저주와 지옥의 배경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받고 빠져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 자유 참 기쁨 참 감사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 문제까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 하반기 전도운동을 통해서 600명이 훨씬 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60명이 아니고 6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단 4주 동안의 기적이죠 내가 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600명이 어디서 왔죠?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우리 새 가족들이 보금 안에서 치유와 양육을 통해서 잘 뿌리 내려서 교회와 지역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도자의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기도와 양육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온 시간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19년의 시작을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주신 축복 응답들을 찾고 또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예배 제목이 유종의 미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맺은 좋은 결과를 뜻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했더라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 경기를 보면 첫 스타트를 굉장히 훌륭하게 했고 또 중간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실수하거나 넘어져서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시작은 거창하게 그리고 원대하게 합니다 포부가 크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초심과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나중에는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게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마무리는 흐지부지한 거죠 그만큼 끝을 잘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2018년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8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오늘 제목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면접을 볼 때에 그리고 소개팅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첫 이미지죠 그런데 첫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은 마지막 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잔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장면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하게 남아있다 그게 바로 잔상효과입니다 주로 강하게 남는 임팩트는 대부분 마지막 엔딩, 마지막 모습입니다 2018년 1월 1일이 첫 인상이었다면 2018년 12월 31일은 마지막 인상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까요? 마지막 인상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족 출신인 베냐민 집하 출신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속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여호와를 향한 중심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결정적으로 다윗의 등장으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느끼고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초창기에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건넝으로 쫓아내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대 즉 회계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그 능력을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언약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 정치적 해방을 위한 육신적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결국 은혜를 놓치고 영적 본질을 놓치고 마지막에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부모인 아담과 하화로부터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얼만큼 흘렀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살기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언약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언약이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결국 예배에 실패하고 동생을 돌로 쳐죽이는 살인자로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의 마지막까지 응답받고 승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둔 끝이 아름다운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정의 상처와 그로 인한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애국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CBDRP의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출애국기 13장, 히브리스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이미 임종 때에 출애국과 가난 입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고를 애국당에서 가지고 나갈 것을 이스라엘 배선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창세기 37장의 언약으로 시작한 요셉의 인생은 결국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언약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생모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특히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요즘은 40세만 넘으면 노안이 온다라고 자꾸 주변에서 말들을 하셔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왁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이유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아니했다 얼마나 멋있는 축복입니까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적 축복을 누리면서 출혈굽의 주역으로 가난 정복의 준비자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 인생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열한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기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처음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언약 성취의 인생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끝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특징은 엽기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엽기 4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베 말년에 요베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과 미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시작하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겨자시처럼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도 이처럼 끝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남은 2018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입니다 42.195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구간 즉 우리는 마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의 구간이 대략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마의 구간에 이르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의 구간에서 주로 메달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의 구간에서 한계점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적당히 뛰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기회로 승부초로 삼아서 더욱 힘을 내어서 질주를 하게 되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 스포트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평상시에 극한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스포트를 해야 하는 승부처에서 전력을 다하면서 질주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간표는 영적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스포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열심만이 앞서게 되면 올바른 스포트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과 염려의 영적 상태 속에서는 올바른 전력 질주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승점이 보일수록 처음에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본부 원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까지 49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서 붙잡은 언약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1기상 6장 8장 11장이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삭은 무조건 복을 받고 누림의 대명사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2018년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회복했다면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4대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모든 것이 불안과 염려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집중하고 올인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은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불신함과 내 생각, 내 기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장 행복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말보다는 결국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끝까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 회복, 기도 회복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뭡니까? 바로 믿음 회복입니다 기브리스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실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허상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허상에 자꾸만 속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허상을 쳐다보고 거기에 속고 갈등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그 허상에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은 실상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실상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허상에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오늘 디모데우소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우소는 바울의 13권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목존에 눈앞에 두고 마치 유언처럼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딱 19일 남았습니다 뭐가 19일 남은 거죠? 예, 2018년 이제 딱 19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꾸만 응답이 없다라고 받은 응답이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응답입니까? 주로 내가 원하는 것 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되어져야지 우리는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용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져야만이 응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응답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느 한 교구에서 지역 연합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비를 다 드리고 나서 식사,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중국집에다가 짜장면, 탕수육, 짬뽕 이런 거 배달시켜가지고 쭉 둘러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애기의 엄마들이 좀 왔습니다 애기가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엄마가 그 애기를 좀 조용히 시키려고 단무지 단무지를 줬어요 그 애가 단무지를 잡고 계속 빨고 있는 거죠 한 10분, 20분 그런데 단무지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단무지를 빼앗았어요 그 단무지를 빼앗는 순간 이 아이가 지구가 떠나갈처럼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마치 내일이 지구의 종말인 것처럼 너무 시끄러우니까 엄마가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단무지를 줬어요 그 단무지를 먹으면서 그 해맑은 표정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의 모습이다 참 재밌는 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울고 떼를 써야지 되는구나 그때 제가 옆에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권사님, 자꾸 울고 떼 쓰면 하나님이 단무지밖에 안 주십니다 그 앞에 있는 짜장면, 탕수육 놔두고 계속 단무지만 먹어야 돼요 왜? 울고 떼 쓰니까 여러분, 단무지만 먹는 인생 무조건 울고 떼 쓰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준에는 단무지가 최고 그 아이한테는 단무지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실은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죠 응답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정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는지 그거를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발견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신 응답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되었으면 왜 응답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응답으로 주셨는지 또 반대로 응답이 안 되었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응답을 안 하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린 응답이 있다, 없다,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건 1차원적인 응답입니다 응답이 왔으면 이 응답을 왜 주셨는지 응답이 안 왔으면 이 응답이 왜 안 왔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미결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즉 미결사항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돼요 그럼 해답은 뭡니까? 비록 응답은 안 되었지만 이게 왜 응답이 안 되었는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은 겁니다 그걸 보고 해답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응답 아니면 해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그 대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이거 고쳐달라고 근데 바울이 응답 받았습니까? 육체의 가시 안 고쳐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우서 12장입니다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왜?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울이 찾은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해결 안 됐다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불신함이 잡혀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다면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해답을 찾는 순간 그 질병에서, 그 가난에서, 그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해답 속에서 2019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일들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 선포될 원단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적용하면 19년도에 인도받을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지고 붙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제 개업 예배를 한 군데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이제 지하에서 있다가 이제 옷을 만드는 뭐 80평이 넘는 큰 사업장으로 확장 이전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실은 거의 불신자 남편입니다 10년 전에 한 번 잠깐 영접하고 그 위로 한 번도 귀에 계속 나오지 않는 불신자인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이렇게 사업장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어쨌든 개업 예배해야 된다고 계속 잔소리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코를 깨가지고 토요일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길 제가 가게 된 거죠 아니 다를까 가보니까 남편이 안 와 있어요 좀 기다렸습니다 올 때까지 그런 다음에 남편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뭘 했겠습니까? 보금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2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2부 순서가 뭐냐면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 주변 상인들, 직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부패 불러서 식사하고 식감제, 술자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예배만 드리고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은 그 이유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같이 갔던 사약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날 실은 고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고사를 지냈는지 이제 예배 끝나고 부패 불러놓고 식사하기 전에 돼지 머리 잘라놓고 고사상을 차린 겁니다 그 사장님이 당연히 제일 앞에서 저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딱 앞에 서더니 자기는 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끝나고 어쨌든 고사는 그렇게 넘어갔고 이제 부패 불러서 밥 먹으면서 그 옆에 앉은 친한 동생한테 내가 오늘 이 형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너도 빨리 예수 믿고 영접하라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속주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때를 따라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응답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응답 주셨어요 단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내가 원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시간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이 온누리교회를 설립한 하영조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처음에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연예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예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아니 그 힘든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어려운 일을 왜 목사님이 하려고 하시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가 쉬운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렵냐 쉽냐를 묻지 말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름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름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은 주여호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기준은 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입니다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이러한 기준 속에서 인도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또 얼만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건 지나친 교만입니다 또 할 수 없다면 그건 지나친 불신앙입니다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018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골림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빌리포스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끝내셨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속입니까? 끝나지 않았다라고 마치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된다라고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만몰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끝은 바로 새로운 시작점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겨울은 사계절의 끝과 같지만은 겨울 속에는 또 다른 시작인 봄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은 한 해의 끝이지만 그러나 그 12월 속에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중요한 달입니다 왜요? 마무리가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2019년 그 이후의 미래가 더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지금 이 마무리 시점에 내가 응답이 없다라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낙심해 있고 힘 빠져 있고 불신함과 염려 속에 잡혀 있다라면 2019년도도 그러한 영적 흐름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흐름에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영적 서밋에 서서 2019년도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응답받겠습니까?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래서 사단은 이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달에 우리를 가장 힘 빠지게 만듭니다 가장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가장 속입니다 왜? 18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19년도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지금부터 발악을 하는 겁니다 1년, 12달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장 성령 충만해야 할 달은 12월 달입니다 왜요? 마무리와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할 때에 오히려 축복된 시작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2018년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이러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